후두부 용기가 심해서 외관상 보일 정도인데 방법이 있을까요? 수술적 방법이 있다면 흉터도 심할까요? 후두부 용기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? 일단 그것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죠? 다른 분의 CT인데 요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? 후두부 용기가 요기에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? 근데 요게 보일 정도라면 솔직히 갈아내면 돼요 근데 요기거든요? 뒤통수 요기?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절개하고 갈아내야 돼요 그냥 갈아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요기가 왜 생기냐 이게 왜 있냐 그러면 여기 근육이 붙어요 목 뒤에 근육이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갈아내도 돼요 요런 식으로 똑 조금만 쬐고 요런 식으로 똑 근데 뭐 여기가 막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막 범위가 넓다 그러면 절개창이 조금 더 커지겠죠 이제 고런 내용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